맨날 그런 노래만 하니까 아니요. 국밥만 먹던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10cm 라이브 한 곡 들어볼게요 이번 3집 앨범 타이틀곡 스탑스탑 이거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땀스탑스 스탑스탑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라이브에요 하나 둘 셋 알고 있지 오늘따라 그대가 왜 이러는지 얼굴은 빨개지고 눈빛도 이상하고 집에 안 가고 가만히 있어 오늘 같은 밤을 내내 기다렸어 뚝박한 내 두 손에 온 몸을 맡겨줘야 할게 있어요 스탑스탑스탑스탑스탑스탑스탑 따담 해볼까요 뚝닥뚝뚝뚝뚝뚝뚝하 따닭띠다리디덫 해드릴까요 쓸데없다 너의 손이 이런 정도일 줄이야 외로워 미칠 때마다 불러줘요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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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맙소사 그닥은 나의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 난 다 알았어요 티비를 보든 식사 중이든 운전 중이든 언제라도 스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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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따밤은 해볼까요 스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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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해 볼까요 та다다다다다다다 따다디다디다디 더 주릴까요 못 갈 때 어때 나에게도 이런 날이 주의야 외로움을 쉴 때마다 밤이 외로움을 쉴 때마다 그대 주문이 파괴질 때마다 불러줘야 빠바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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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오우 대박 이거 진짜 아메리카노만큼 느낌 있는데요. 감사합니다. 조세호씨가 와 노래 대박 도입부부터 좋아요. 아메리카노를 이기겠는데요. 점수 점수 조세호씨? 뭐 이름만 전세희씨가 가사가 에로틱한 것 같아요. 와우 가사가 알고 있지? 다시 들어요? 오늘따라 그대가 왜 이러는지 얼굴은 빨갛고 눈두빛도 2부에서도 10cm의 라이브 이어지고요. 얘기도 많이 해 볼게요. 아 목소리 좋네. 네. SBS 희망예찬 안녕하세요. 개그우먼 이희경이에요. 음 나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. 대학생이 됐다고 좋아하던 경우 그저 같은데 말이에요. 어느새 졸업하고 취직한... tane의 척이 됐다고요. 그래서